안녕 몽댕이는 무릎에 있고 길쭉해서 밖으로 나가있어 이게 무슨 무릎냥이야 그건 불편한거 아이고 더워가지고 찐해했구만 더워 많이 더웠어? 여름에 어떡하냐? 싸워 싸워 뒤에 차가운데 한번 먹어볼래? 이거 먹어? 너무 맛있어 왜 치운다 그러면? 지금은 시원한데 미적디근해지만 더 마신다고 진짜 이거 좀 찍는게 멋져 너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찌르구냐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